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본인은 절대 죽어도 인정을 안하지만 세상 모두가 너 진상 이렇게 부르고 있는 그런 엄청난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 카페에서 주문을 하던 중 개난동 진상 부리다 결국 경찰한테 질질 끌려 나가버린 여자 끌끌끌 어이구야 역시나 진상은 과하기로세 원제 아니 제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정말 무리한 부탁을 한 진상인 건가요? 제목 그대로예요. 제가 오늘 어떤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그지같은 진상 취급을 제대로 당했는데 나 경찰한테 끌려 나왔다고 너무 어처구니없고 억울해서 글 써봐요. 있는 그대로 써볼 테니까 정말로 그런 건지 여러분이 판단 좀 해줘봐요. 그러니까 처음엔 제가 주스 두 잔을 주문했는데 이게 냉동으로 된 음료팩이에요. 그런데 그랬는데 갑자기 커피가 또 당기더라고? 그래서 두 잔 중에 한 잔만 커피로 좀 바꿔달라 이렇게 메뉴 변경을 요청했다고요. 그런데 이 직원이 뭐라고 하냐면 이미 강제로 해동을 시켰기 때문에 메뉴 변경이 안된다. 이러더라고요. 미친 거 아니야? 아니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. 어차피 그거 주스로 나갈 거고 그렇다면 그냥 이대로 즉 해동이 된 상태로 냅둬도 상관없을 거 아니냐고. 게다가 이걸 뭐 음료팩을 깐 것도 아니고 대체 뭔 소리야? 오해 안된다는 거야.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뭔 소리냐? 그게 오해 안된다는 거냐? 이렇게 다시 물었더니 그냥 이게 가계 원칙이래요. 뭐라더라? 억지로 바꾸면 이걸 폐기처분해야 된다 이러면서 말이죠. 아니 지금 누굴 바보로 아는 거야? 그거 안 깠잖아. 안 깠다고. 그냥 녹이기만 한 거라고.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.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직원한테 아니 그 음료팩 아직 안 깐 거 아니에요? 어차피 조금 있으면 나 말고 다른 누군가한테 주문이 들어올 거고 그럼 해동이 된 상태 그대로 팔면 되는 거 아니냐? 이랬는데 뭐? 이미 해동을 시킨 음료팩은 제조 중인 걸로 본다? 뭐 이딴 이상한 소리만 하고 아예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. 그러다 나중에는 아예 얘가 제 앞에서 한숨을 푹 쉬더니 그럼 그냥 환불을 해드릴게요 고객님 이러는데 와 완전 거짓 취급하는 거 진짜 기분 더럽더라고. 그래서 아니 그건 또 뭔 소리냐? 한 잔만 취소하는 건 죽어도 안 된다 그러더니 두 잔 먹어도 취소하는 건 이렇게 쉽게 해도 되는 거냐? 이러면서 조금 강하게 따졌더니 지도할 말이 없는지 경찰을 부르더라고요. 결국 걔 진상 취급 제대로 당했죠. 질질 끌려 나왔으니까. 아니 여러분 제가 정말로 무리한 요구를 한 거예요? 지 말처럼 두 잔 전부 다 폐기차분하는 건 괜찮고 내가 요구했던 거 한 잔만 바꿔달라는 거 이건 죽어도 안 되는 거야? 둘 중 하나는 강제로 해동시킨 거고요. 나머지 하나는 그냥 미리 해동을 시키던 주스였거든요. 지금부터 시작입니다. 댓글 1번 냉동 제품 주의점을 봐봐요. 해동 후 재냉동 하지 마라. 이렇게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. 냉동 제품들이 다 그래요. 물론 저 같은 경우 재냉동 대수롭지 않게 하곤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내가 먹을 거 내 개인이 그렇다는 거고 사업장을 운영한다? 그럼 재냉동 절대 안 하죠. 생각도 안 합니다. 그렇게 했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알아. 특히 요즘처럼 날씨 오지게 더울 땐 더더욱 조심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. 원칙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네가 저 가게를 가지 마세요. 저 가게도 그래. 너 같은 진성은 안 오길 바랄 겁니다. 오죽했으면 경찰을 다 부를까? 대댔스니? 아니 고기도 아니고 어차피 주스일 뿐인데 냉동도 아닌 해동한 상태로 냉장 보관하고 있다가 대충 남한테 팔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. 이게 그렇게 어렵고 말도 안 되는 일이냐고. 아니라고 하잖아 좀. 그지 같은 진상아. 어? 3번. 해동을 한 번 한 상태에서 냉장으로 오래 놔둘 경우 박테리아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모르고 사 먹은 다른 사람이 배탈 나면 어쩔 건데요. 네가 책임질 거예요? 2번. 아니 이러거나 저러거나 그걸 파는 가게에서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주스 두 잔값 내고 커피를 하나 더 추가로 더 사 마시면 되는 거지. 이거 그릇은 다 안 썼지만 거기서 네가 얼마나 계랄질을 떨었으면 알바가 경찰을 다 불렀겠냐? 끌이 끌이 끌이. 그 얘기 한 번 해봐. 되겠으니? 아니 난동은 무슨. 아니 그냥 이해가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조금 화를 낸 거죠. 2번. 아니 거기서 당신 따위의 이해가 왜 필요하다는 겁니까? 방침이라잖아요 방침. 방침 몰라요? 어? 그걸 따지는 게 진상이라고. 3번. 글쎄. 우리는 네가 이해 안 되는데. 이거 어쩔 거야.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. 3번. 주스니까 그냥 해동을 한 상태로 팔아도 되는 거 아니냐? 이거는요. 그냥 네 생각인 겁니다. 애초에 냉동 상태로 유통 판매되는 제품인 거고 해동이 됐으면 당연히 재냉동해서는 안 되는 거죠. 고로 판매 취소가 되면 상품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거든. 한 번 녹이면. 그러니까 당연히 폐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팔릴 때까지 그냥 놔두라고? 아니 그게 언제 팔릴 줄 알고. 계속 냉동이면 당연히 품질도 유지가 되겠지만 해동을 한 번 강제로 하고 그걸 다시 냉장을 한다? 물론 바로 먹으면 문제가 없겠지.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폐기하는 게 맞아요. 네가 집에서 혼자 그렇게 처먹든 말든 상관없겠지만 판매를 하는 업장에선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. 그 아까부터 자꾸 거지 같은 지 생각만 달고 있는데 원칙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만 좀 하세요. 이 진상 씨. 여기 대대까만 봐도 그래. 그 알바가 왜 경찰을 불렀는지 바로 이해가 된다. 딸딸딸딸딸. 대대쓰니. 아니 그러니까 한 개는 강제가 아니라 해동을 하고 있던 상태였다고요. 그 주스처럼 냉동된 상태로 냅두면 되는 거잖아요. 그냥 그거를 2번. 야 이 쓴이 얘는 말이 진짜 아예 하나도 안 통하는 인간이네. 하긴 그래. 이 정도는 되니까 경찰도 부른가겠지. 4번. 저기요. 한 잔은 폐기 처분이 안 되고 두 잔은 폐기 처분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두 잔 모두 취소해 줄 테니까 너 꺼져라. 이겁니다. 한 잔만 취소해 주면 당연히 너는 거기 앉아서 처먹을 테고 또 포장이라 해도 마찬가지. 먹고 나서 배가 아프다 어쩐다 문제 있다고 나중에 또 찾아와가지고 게랄지 할 게 다 눈에 보였던 거죠. 대대쓰니. 포장이었고요. 나중에 따질 생각은 하나도 없었는데요. 그럼 역시 뭐야. 그 알바가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간 거네요. 맞죠. 2번. 그럼 너도 지금 그 직원을 나쁜 사람으로 몰고 있잖니. 3번. 얘 대댓글 다는 거 보니까 이거 하나 확실하다. 얘를 쫓아버린 그 직원 정말 엄청난 해안의 소유자였어. 꽉꽉꽉꽉꽉꽉. 추가. 아니 여러분들 제가 지금 그 냉동 제품을 재냉동시키라는 게 아니잖아요. 둘 다 동일한 제품이고 하나는 냉동이 되어 있던 상태에 또 하나는 냉장고에 그냥 들어 있던 거였다구요. 지금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. 원래부터가 자연해동시키는 제품이라는 거 아닌가요. 자연해동 상태의 주스는 그대로 다시 보관을 하고 대신 커피로 바꿔달라는 게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. 이거는 제가 잘못 말한 건데 원래 냉장고에 있던 건 지를 주고 녹인 거를 방금 녹였으니까 그거는 냉장고에 넣어두면 되는 거 아니냐. 이 말입니다. 이거 제가 수정 잘못한 거예요. 댓글 1반. 그러니까 주스 하나는 냉동실에서 꺼내서 강제해동을 했고 나머지 하나는 이미 해동이 되어 있던 상태. 즉 냉장 보관 중인 걸 줬다 이거네 그지. 그리고 쓴이는 냉동실에서 꺼내 강제해동한 걸 커피로 바꾸려고 했는데 그게 안된다고 한 건가. 아니면 그 반대인가. 아니 그 전에 그거 두 개 다 똑같은 거 맞아요. 같은 건데 왜 하나는 냉동이고 하나는 냉장인 거지. 혹시 메뉴가 다른 거 아닌가. 그러니까 냉장은 원래부터가 냉장인 거고 니가 바꾸자고 한 건 강제해동을 해야 하는 거라서 변경이 불가능했던 거 아니냐고. 뭔가 말이 이상한데. 네 됐으니. 아니에요. 둘 다 똑같은 거고 하나는 냉장고 하나는 냉동고 이것만 달랐을 뿐이라고요. 보관장소만. 그리고 강제해동한 걸 냉동고에 넣으면 안 되냐. 이렇게 따졌다가 그게 안된다고 경찰 부른 거라고요. 어? 이게 진상이냐고. 맞죠. 강제해동한 걸 다시 냉동고에 넣어라 이거죠. 2번. 만약 진짜 똑같은 거면 몰라도. 만약 그 두 개가 진짜로 똑같은 거면 쓰니 말도 그렇게 틀린 건 아닌데. 그런데 그 직원이 왜 그랬을까. 야 너 뭐 안 쓰고 숨기는 거 있는 거 아니야. 2번. 카페 알바도 극한 직업이다. 이런 벽 같은 것도 상대로 해야 되고. 불쌍하네. 달달달달달. 드릴 쓴이. 아니. 냉장 제품을 줘놓고 냉장을 못 시킨다고 해서 그걸 따진 건데 제가 왜 벽이에요. 내가 왜 벽이냐고. 2번.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쓴이가 메뉴 변경을 요청. 알바가 거절. 왜 거절하냐고 따짐. 방침이라고 이야기함. 계속 따짐. 거절. 따짐. 거절. 따짐. 결국 영업 방해로 알바가 경찰을 소환함. 도대체 이 쓴이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. 어? 무서워. 대댔스니. 아니. 제가 안 되는 걸 억지로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. 정말로 그게 냉장으로 보관이 안 되는 물건이라면. 그러면 그 전에 저한테 왜 냉장 제품을 주려고 한 거죠?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. 이 부분도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. 3번. 네가 먼저 안 되는 걸 요구했잖아요. 아이씨. 왜 이래 정말 짜증나게. 4번. 아니 근데 주문을 한 사람이 둘 중에 하나는 냉장 보관이고 또 하나는 냉동이라는 걸 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? 보통 주문하고 나면 자리에 앉아 기다리는 게 일반 아닌가? 이렇게 세세한 걸 네가 어떻게 알죠? 주방에 첫 끼어 들어갔나요? 3번. 장난하냐? 할 일이 없어서. 아니 할 말이 없어서 경찰을 부른 게 아니고 말이 아예 하나도 안 통하니까 부른 거 아니냐고. 끌끌. 4번. 아우 그래 그래 그래.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건지는 알겠어 알겠는데 그냥 환불해 준다고 했을 때 멈췄어야지. 뭘 얼마나 난리를 쳤길래 경찰을 다 부르냐. 어? 환불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해 준대잖아. 5번. 주스 두 잔을 주문했는데 한 잔은 냉장고에서 자연해동으로 미리 준비를 했던 걸로 만들고 나머지 하나는 자연해동해둔 게 부족하니까 냉동상태인 주스를 강제해동으로 준비를 한 거였군요. 쓰니 눈에는 어차피 둘 다 냉장 상태에서 꺼낸 거니까 강제로 해동한 걸 냉장으로 보관하다가 주문 들어오면 팔면 되는 건데 왜 그러나 싶겠지만 아니에요. 자연해동으로 즉 냉장실에서 해동한 그렇게 준비한 주스는 적절한 시간 동안 적당 냉장 온도를 유지해가면서 천천히 해동을 한 거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부패 같은 게 일어나진 않지만 강제해동은 달라요. 말 그대로 외부에서 열을 가해 해동하는 거라 이거 바로 먹지 않으면 부패 쉽게 일어납니다. 특히 이런 날씨는 더더욱이요. 보기에는 똑같이 해동된 주스지만 엄연히 다른 거라고요. 그리고 카페의 매뉴얼상 한 번 해동을 한 주스는 냉장이든 냉동이든 재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다 이거 아니야. 그럼 그런갑다 하고 수용하는 자세도 필요하죠. 왜 이러세요 도대체. 특히 해동된 상태라는 말을 보면 그 주문 들어가고 꽤 오랜 시간 지난 뒤에 메뉴를 바꾼 것 같은데 아닌가요? 그렇지 괜히 안 되는 게 아닌데. 어우 진상. 쓴이 말을 종합해보면 그렇습니다. 자기가 두 잔을 주문했는데 하나는 그냥 냉장고에 들어있던 거고 하나는 얼어있던 거다. 그런데 바꾸고 싶어가지고 방금 강제로 불로 녹인 거는 방금 녹인 거니까 냉장고에 넣어놓고 나중에 팔라라. 나는 하나는 커피로 바꾸고 싶다. 이런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뭐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. 모르면.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. 안 된다잖아. 방침이 되잖아.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. 그리고 그것조차도 마음에 안 들면 환불을 해주겠다 했는데 그것도 거부하고 난리를 치니까 경찰을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. 그렇죠?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. 지 뜻대로 안 돼서 진상을 부린 거다. 그렇게 보여요. 제 눈에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